완전 진짜 집이네. 여기 봐. 너무 예뻐. 다르지? 너무 예뻐. 여자들도 이렇게 광목천으로 이거 지금. 어머. 냄새가. 이야. 오목냄새 나죠? 네.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이름이 있어요. 꾸야 캠핑카라고. 우와. 이게 뭐야. 진짜 이거. 테라스가 나와 있는. 집 같아. 앉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봐. 그렇지? 어머어머. 어머어머. 여기 해놓은 것도 봐. 여기 밖에. 네. 두 분이네. 두 분이야. 두 분 포함해서 개껌 하나 해서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강아지 이름이 꾸야다. 맞네. 그런가 보다. 예리하신대요. 안녕하세요. 꼬야예요. 네. 얘가 꼬야예요. 안녕하십니까. 꼬야 완전 크다. 꼬야 앉아있어. 꼬야 앉아. 오. 똑똑해요. 꼬야 얼굴 이쪽 보고 앉아. 꼬야. 몇 년 전에 데리고 온 다음에 캠핑을 못 다녔어요. 네. 같이 가니까. 같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캠핑카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. 꼬야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레이아웃이 없어가지고. 그렇죠. 아무래도 있고. 결국은 만들게 됐어요. 철계 기간은 한 3, 4개월 걸렸고요. 제작도 한 3, 4개월 정도 걸렸어요. 올해 2월 말에 완성이 됐어요. 2월 말이요? 실질적으로 한 5개월이 좀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저쪽 편으로 보니까. 이 정도 한 15cm, 20cm 나와 있는지. 그 공간에 이제 모든 장치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그게 내려오면 침대가 돼요. 내려오면 침대가 돼요. 아 뭐가 내려오면 침대가 된다고요? 잠깐 보셔야 할까요? 꼬야 잠깐 기다리고 있어. 와우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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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슈퍼싱글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거죠? 자다가 다리 올리고 싶으면 이리로 다리 올리고 그러니까요 인덕션 켜고 다리 올리고 꼬야랑 같이 여기서 자는거에요? 꼬야는 이쪽에 인조젠들이 깔아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창이 있네 창이 있어 창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 그쪽에 보시면 침대 내리면 전망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앉아서 이 창밖 뷰를 보는게 이 집의 또 묘미인거에요 잘해놓으셨다 되게 나는 이게 나중에 여기서 수납장에서 꺼내는 줄 알았어요 중간중간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건 줄 알았지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노트북 넣고 앞에서 일할 때 쓰는 구조 테이프입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려니까 설계가 3개월이 걸린거야 네 실내에 있는 김숙입니다 네 사장님 여기 바닥재가 너무 예쁘네요 네 바닥재는 티크 고재로 했어요 아 아 너무 바닥 가신거에요? 이 위에는요? 레드 오크 네 오크 다 비싼걸 아셨네요 네 와 이거 근데 천장이랑 바닥재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세면대도 엄청 큰걸 넣어놓으셨네요 네 세면대 겸 개수대 용도로 쓰는데 네 네 일반적으로 캠핑카에서는 개수대가 너무 좁아서 네 설거지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크게 제작을 했어요 아 그리고 타일 시트지가 아니에요 진짜 타일입니다 네 타일이에요 네 여기 다 타일이더라고 화장실은 이 디테일 아 근데 아 예쁘다 진짜 큰걸로 잘 해놓으셨네 보니까 내가 알았어 몸에 딱 맞게끔 화장실도 높이가 높이가 식사하고 뭐 이런거 다 하게끔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은 차값 빼고 네 개조비용이 한 어느 선인지만 좀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도 한 한 4, 5천 들어갔던 것 같아요 4, 5천이요? 어 잠깐만 이거 천장 올라갈 수 있나봐 지금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저 위에도 위에 테라스가 좀 있어요 그렇죠 위에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? 네 올라가셔도 되는데 네 나지 않겠어요? 네 겁나죠 그런거는 사실 내가 다 하거든요 어차피 캠민이가 갈 거니까 네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이야 오 몇 번이면 올라가겠는데 예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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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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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여기 보시면은 어때 그 위는 어때 여기 이제 거의 3분의 2가 태양강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고요 3분의 1이 이제 데크로 되어 있는데 그 전기를 좀 과하게 했고요 아 그래서 태양강 태양강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배털이나 이런 부분을 과하게 했고 여기에 근데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오 너무 멋있어 화보게 그냥 여기 화보가 되는 거 너무 멋있어 이야 석양을 바라보래 이거 몇 명까지 올라가요? 올라가는 거는 한 3명 정도는 올라가도 3명까지 올라가 공간이 될 거 같고요 그냥 커피 마시는 건 또 괜찮을 거 같아요 어디 라미나 씨 올라갑니까? 어우 나는 아우 나 못 올라가요 올라가네요 너무 무서워 어우 싫어 어우 어우 너무 좋다 좋아 좋아 올라오시죠 아 겁쟁이 겁쟁이 올라간다 겁쟁이 어디 잡아야 돼 어디 잡고 여기 잡으세요 여기 무릎무릎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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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다 이건 자유다 여기 간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가끔 올라오세요?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예 아 그러면 사부님께서 올라오시나요? 네 근데 여기는 앉아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시각 자체가 다르구나 아 좋아 너는 별을 보자면 내 몸을 담가서 단 한 번 야 감성이 진짜 한 200%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크아 야 너무 좋다 야 천하를 내 발 아래 두고 올라오세요 연기력 낭비 하하 KBS 조이 감사합니다.